4,3,1 Moyni Hyamo yah 맞습니다 환런입니다 의무호 실수 2 between 1 12 4 너무 아쉽게 느끼시네요. 아, 이부모 선수가 3일 연속 타점! 롯페즈에게 그나마 힘이 되겠어요. 그럼요. 1점 탑니다. 2대1! 그렇지만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로서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거든요. 지루 홈런! 김우 선수가 아쉽겠지만 그렇지만 기획장에서는 충분히 한 점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부모 선수의 4번 타자로서의 존재은 대단하네요. 이부모 선수 이번엔 다툭! 백두른데요! 다툭! 간다! 간다! 롯데로서! 백투백하면 2대1 동점! 지혜희비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장르리퍼가 터지는군요. 동점! 2대1! 오늘의 기점으로 김상현은 그렇습니다. 살아날 것 같아요. 시륜 4호 김상현! 이부모와 김상현! 백두백 홈런! 아 뭐... 경기를 또 이렇게 또... 감쪽으로 간다고... 사실은 저 배치 나갔냐? 이거는 사실은... 아! 이것도 뭡니까! 당근! 방알리아! 아! 당근입니다! 김지현! 세 경기 연속 없는! 세 타자 연속 없는! 3대2! 이게 기아의 힘이로군요! 기아가 살아났어요. 예! 타격이! 아! 무섭네요! 세 타자 연속 없는! 아! 어떻게 정답! 3대2 역전! 2점 뒤집으셨는데! 속도 없는 세계로! 경기를 뒤집습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어느 날 김규영 선수에게는 3일 연속 홈런입니다! 아! 어! 정말 뭐! 무섭습니다! 쿠아웃 위에 이범호! 그리고 김상현! 그리고 6번 타자 김규영 선수의 홈런까지 세 타자 연속해서 솔롤런 만들면서 순식간에 3대2를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야! 어! 기아가 힘이 있네요! 이런게 무서운 거죠! 예! 예! 예!